안녕하십니까, 채퍼리입니다. 저 라이브 방송 때도 얘기했고 항상 댓글로도 써줬단 말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카푸어분들의 차를 좀 상담하고 골라주는 컨텐츠 해보는 게 어떠냐 우리 예전에 자기 택배 상하차 벨로스터 신고했던 그 친구분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차를 사고 싶은데 상담 가능하냐 그래서 오늘 한번 구독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때 우리 낳았던 래퍼 네, 맞습니다. 그렇죠, 024 월 지금 벌이가 있나? 21살인데? 뭐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한 달에 500 조금 넘게 벌이다. 왜 이렇게 다 잘 버는 거예요, 요즘에? 원래 음악 쪽으로 하면서 받아들이는 돈도 있고 아, 저작권?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같이 진행하면서 하고 있어요. 잘 본다. 어떤 차 사고 싶은데요? 오픈 가죠. 그럼 우리 포르쉐로 바로 이동할까요? 제가 또 상황이 또 이제 바뀌어서 어떤 상황인데요? 한 집안의 가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아이의 아빠가 돼서 사고? 대형 사고? 아, 아니죠. 아니요? 네. 계획, 계획이에요? 네, 맞습니다. 월 납입금 얼마까지 괜찮아요? 100만 원 나머지 400으로 생활하고? 네. 생각해둔 차가 있어요? 저는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네. 산타페 하이브리드 아, 중고로 가면은 네. 솔직히 외제차 노려볼만 하거든요. 중고 중에 어떤 이 가격대에 맞는 차가 뭐가 있을까? SUV 중에 너무 독삼사는 너무 가격이 세고 그래서 추천을 했던 게 포드 익스플로러. 네, 맞습니다. 앨범은 언제 나와요? 앨범은 1월달이나 2월달쯤에 나오는데 네. 이번 앨범이 마지막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음악을 하긴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차량을 한번 보고 중고차니까 또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분을 모셨어요. 네. 전문가는 왜냐면 저희 중고차를 잘 모르니까. 네, 그렇죠. 마지막 앨범, 랩 한번 보여줘야죠. 그건 나중에 제가 차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짜세가 안 난다. 네, 그렇죠. 우리 공이삭 래퍼와 함께 차 먼저 한번 보러 가시죠. 아, 이 차! 아... 어때요? 엄청 큰데요? 2019년형. 이게 27,000km 탄 거거든요. 2.3 에코부스트. 이게 가격이요? 4550인가 올라왔어요. 딱이죠, 가격대는. 그리고 7인승.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 이런 건 어때요? 봤던 것보다는 훨씬 좀 올드하지도 않고 아, 그리고 이런 게 다이어리 요즘 스타일이네. 그러니까요. 이게 19년형이거든요, 이게. 근데 19년형인 거 치고는 키로수는 많이 안 탔어요. 수납공간도... 수납공간 많아야지, 수납공간 많아야지. 기가 왔고, 여기가 진짜 확실히 깊네요. 운전석은 다 이제 스스로 만족을 했어. 과연 아이를 태울 때는 이제부터 2열, 3열이 중요하거든. 그렇죠. 가보자. 가보시죠. 여기에 이제 와이프도 타고, 카시트도 실어야 되고, 그렇죠? 장인, 장모님, 어머님, 아버지 다 태울 수 있는. 어때요? 아, 진짜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도 안 줄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아기 태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썬블라이드. 음... 이거 있냐 없냐가, 아기 딱 잠이 들었잖아요. 네. 햇빛 비치면 그냥 깨. 아... 아, 이거 진짜 필수 옵션. 다리 공간이나 이런 건 어때요? 다리 공간 진짜 엄청 넓은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보통 이쪽에 다 카시트를 실어요, 많이. 그래서 그쪽 3열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잠깐만 내려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3열로님도 한 번 안 줘봐 봐요. 키가 몇이죠? 저 186입니다. 186이 탑이면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 했을 때 생각 외로 많이 넓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차 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지금 감탄만 하면 호구예요, 호구. 그렇죠. 그냥 사면 호구란 말이야. 이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할 때, 차량 검수 전문 회사인 카바조라는 곳에서 이런 거를 한 번 지원을 해주겠다. 진짜 이거 믿고 살 수 있는지. 카바조 정비사님을 모셔가지고 한 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카바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비사 박철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차량을 살 때, 신차든 중고차든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보통 어떤 걸 좀 정비하는 거예요? 저희 카바조 서비스는 고객님들이 차량 구매를 원하실 때 저희 카바조 정비사들이 차량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1시간 또는 1시간 반 가량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고객님들이 차량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희 오늘 차, 진짜 보실 분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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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을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외관, 그리고 내부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짐에 파워트레인 계통 그리고 뭐 휠 타이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체 까지 다 전체를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차 보고 마음의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검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비사님이 차량 보시는 동안 아까 위에서 예고했던 마지막 앨범 곧 은퇴하잖아요 마지막 앨범 한 번 간지나게 힙합원하게 본넷에 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차가 아니라서 아직 아니지 내가 더 난리 목걸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걸이 드릴게요 이것은 배터리의 상태를 검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유관검사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배터리 상태는 교체를 점검을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온 거예요 이 안에 보니까 뭐 써있네요 여러 가지가 영하 46, 47도까지 견딜 수 있는 부동액 상태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갈 일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이걸 A플라라고 합니다 A플라 내장자가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찍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위치는 안으로 더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떨어졌네? 진짜로? 잘 맞지를 않아요 우리 보지동을 더 감탄만 하고 있었잖아요 저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오래 써서 그런가요? 이게 오래 써서 그런 것보다도 많이 쓴 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수를 다녀보면 사실 미국 차가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마무리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체 상태는 어때요? 다른 부위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만 특기가 많은 데서 운행을 했는지 전반적으로 하체 연식이나 피로수에 대비해서는 약간 부식은 있는 편이에요 궁금한데 이 정도로 하면 딜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일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제3자가 권위있는 전문가가 이렇게 검수를 해줌으로써 고객분들이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감 가지고 안심을 하고 내 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차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오세요 그러면서 전혀 거부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카바조 정비사를 대동해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비사 오면 안 팝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차는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 상태가 좋으면 오히려 영업을 도와주는 셈이 되네요 그렇죠 이거를 꼭 사실려는 하고 같이 안 와도 되죠? 막 먼데 살고 시간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정비사가 혼자 가서 직접 검수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사진도 훨씬 많이 찍어드려요 사진 찍어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따로 또 딜러분한테 얘기를 하면 또 교체나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교체를 하기는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전체를 다 교체를 하려면 근데 아직은 쓸 수는 있고 그런 상황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죠 보통 중고차 할 때 제일 고민인 게 이제 무서운 게 허위 매물이거든요 그런 거까지도 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미리 사전에 내가 보러 가려고 하는 차에 대한 허위 매물 여부를 체크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걸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매물까지 확인이 가능하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타과적 이용 많이 해주세요 오늘 정비사님이랑 차 다 봤는데 지금 아까 전에 했던 A필러랑 하부 구식 이런 건 살짝 할인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아 배터리 이거는 교체 얘기해야 되고 전시가 좀 오래되어 있던 차니까 상담에 의의를 점해라 어땠어요? 딱 솔직히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어때요? 차는 일단 전체적으로 좋고 되게 사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일단 제가 가족이 있다 보니까 가족과 상의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신차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기도 해서 새 차를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이제 익스플로러 이런 중고의 외제차로 가는 게 나은지 차 상태는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웬만하면 다 양호하고 더 할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일단 오늘 처음으로 해본 우리 이제 구독자의 또 차량 고르기 그리고 또 요기에 맞춰서 또 아까 차량 검수 전문 회사의 이제 카바조에서 도와줘가지고 검수까지 다 한 번 해봤는데 참 그러게 있네 차라리 검수 비용 좀 내고 할인 많이 받아가지고 발견한 다음에 영업할 때 우위를 점해서 괜찮네 그거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오늘 카바조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사야 그 앨범 마지막 언제 나오죠? 1월이나 2월에 나옵니다 아 마지막 앨범? 네 야 은퇴 앨범 22살에 은퇴하는 너무 빠른 은퇴 또 나오면은 제가 또 제 채널에 한 번 알려주세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우리 또 남자분들 힙합 랩 좋아하니까